FBI가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에 관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스캔들을 수사해 온 FBI가 클린턴을 기소하지 않을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클린턴이 국무장관 시절 개인 이메일 서버로 송수신한 이메일 가운데 총 110건이 당시에 1급 등의 비밀 정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고의적 법 위반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이 삭제하고 FBI에 제출하지 않은 수천여 건의 이메일을 발견했다며 클린턴과 당시 관리자들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데 극히 부주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린턴 캠페인 측은 결과 발표 트위터를 통해 이는 클린턴의 실수였으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즉각 트위터를 통해 FBI 국장은 사기꾼 힐러리가 국가 안보를 손상했다고 말하면서도 기소는 하지 않기로 했다며 반박했습니다. 폴라이온 하원의장도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를 무모하게 다룬 클린턴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끔찍한 전례를 만들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FBI의 수사 결과와 권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클린턴은 이제 이메일 스캔들 논란에서 법적 책임 없이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